아하 바쁘다. 아하 바쁘다. 아 여리같다 저리같다. 바빠 죽겠네 그냥. 네? 아 귀걸이요? 혹시 앉은 자리에 다리 밑이나 귀걸이 혹시 떨어진 거 있으면 확인 좀 해주세요. 자 우리 앉아 계신 분들. 자 다리 밑이나 의자 안에 의자 엉덩이 쪽에 귀걸이 떨어진 거 있으면 확인 좀 해주세요. 네. 없습니까? 없어요? 네. 없습니까? 네.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디스코 밑에 우리 저희 직원 조심하세요. 자 저희 직원 조심하세요. 자 기계 작동하겠습니다. 자 밑에서 디스코 이용하실 분들 계시면 올라와서 기다리셔야 조금 더 빠르게 이용 가능해요. 자 표 들고 밑에 계시지 말고 올라와서 기다리셔야 빠르게 이용 가능합니다. 올라오세요. 자 출발할게요. 자 머리 조심하세요. 밑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. 머리 조심하세요. 자 출발. 어우 야 노래가 빈바장인데. 야 빈바장. 오 호. 자 어디로 가볼까. 어디로 가볼까. 하하하하하하하하. 자 가볼이. 야 우리 이쪽에 깜장색 티셔츠 입고 있는 우리 남학생의 왜 이렇게 표정이 진지해. 어? 좀 웃으면 안 될까? 어? 우리 아디다스 트레이닝복 바지 입고 있는 우리 남학생의 왜 이렇게 표정이 너무 진지해. 야 우리 이쪽에 우리 선글라스 끼신 어머니. 어우 옷을 되게. 어우 야 세련되게 입으셨네. 야 옷을 되게 세련되게 입으셨네. 어우 옆에 아드님 계신가 봐. 아들 신네. 어휴 아들 잘생겼어. 어? 어휴 아들 잘생겼어. 야 우리 아들 잘생겼네. 어이 쒸 뭐야. 넌 서서 뭐해. 어디 불편해? 앉어. 똥꼬에 치질이 있냐? 왜 이래 서있어. 앉어. 어디 아퍼? 아니 앉아서 타라고 의자까지 쿠션까지 만들어 줬잖아. 왜 서있어. 어? 왜 서있어. 어디 아퍼? 불편해? 얼굴이 불편해? 왜 그래? 어? 어머 어디 얼굴을? 왜 친구 겨드랑이 냄새가 좋아? 왜 친구 겨드랑이 쪽에 얼굴을 왜? 왜 그래 왜? 어? 어디 아퍼? 얜 또 서있어. 앉어. 너 엉덩이에 뭐 뽀드락질 않냐? 왜 그러냐 너. 어? 진정해 진정해. 야 이쪽 가야 돼. 오우 야 이쪽에 우리 남학생들도 있고. 야 오우 야 우리 이쪽에 선글라스 오빠. 오우 야 되게 잘생겼어 보여. 야 되게 잘생겼어 보여 우리 선글라스 오빠. 야 야 이쪽 오우 우리 남학생. 야 이쪽에 있는 우리 마스크. 마스크 니 옆에 있는 친구 되게 심각해. 어? 좀 웃으라고 좀 얘기 좀 해줄래? 어? 옆에 있는 친구 되게 심각해. 어? 야 이쪽에. 야 우리 이쪽에 마스크 여학생들 있네. 야 오늘 미세먼지 되게 안 좋은갑다. 어? 옆에 있는 애는 마스크를 턱 받침대로 쓰고 있구나. 어? 안경 낀 여학생. 그치? 오우 회색 회색 회색. 회색 왜 그래? 어디 안 좋아? 표정이 왜 그래? 괜찮어? 오우. 야 앞머리 누가 잘라줬어? 엄마가 잘라줬어? 앞머리 앞머리 앞머리. 야 자대고 일자로 자른 거 같아. 미용실에서 자른 거야? 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싸워. 아유 앞머리 되게 깜찍하게 잘라 놨네. 어? 앞머리 되게 깜찍해. 야 이쪽에 모자 쓴 여학생은 참 바쁘다. 옆에 있는 애기들 챙겨주느라 참 바쁘어. 야 오우 야 두 명씩이나 챙기는 거야? 야 두 명씩이나 오우. 야 오우 왜 그래. 야 왜 그래? 애기 챙겨야지 그렇지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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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애기 목 졸라 기기는 게 아니고 야. 야 너 왜 그래 어머 얘 왜 이래 얘 왜 이래. 야 너 야 여자끼리 뭐 하는 짓이냐 그거. 야 너 애한테 참 좋은 거 가르친다. 너 애 배떼기를 왜 눌러. 애 배떼기를 왜 야 너 왜 그래. 어 야 깜짝 모자. 너 정신 못 찰리냐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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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우 야 쟤 되게 재밌는 여학생이구나. 어? 야 깜짝 모자 되게 재밌는 애야. 어? 야 옆에 줄무니. 너는 또 왜 모가지를 졸라. 어 얘네들 이상한 애들이네 진짜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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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댄스 자키 후! 자 빠르게 한 바퀴 더! 꽉둘 잡으세요. 어 이번에 탄 우리 여학생들 좀 이상한 거 같애. 한 명은 엉덩이에 뽀드락진 않나 재고 일어서 있고. 그지? 어? 한 명은 어? 아니 애를 잡아줄라 했더니 애 멱살 잡고 흔들고. 얘네들 이상해假 s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어? 잠깐만 이쪽은 어떤 사기지? 어? 잠깐만 이쪽은 어떤 사기이제? 우리 이쪽에 최큰 남방을 입고 있는 우리 여학생이랑 우리 여 опер이랑 하얀색 방팔을 입은 오빠랑 둘이 남매에요? 네? 저. 저한테 욕 하신 거예요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우리 네. 아아아 조카님이세요? 아 조카님 jealous. 아 저 또 저한테 욕하는 줄 알고 까딱놀랬잖아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조카예요 발음을 또박또박 하셔야지 까딱놀리네 어 우리 75번 조카신네 알았지 그 75번 숫자의 의미는 뭐야 어 몸무게 사이즈니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 어 어디 갈까 어 우리 엉덩이에 뽀소락지 만나볼까 야 엉덩이 어 또 일어나 또 일어나 어 저 봐 제 엉덩이에 뽀소락지 난 게 확실한 것 같아 어 어 야 얘 어 어 야 반동을 주는데 어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야 근데 저 옆에 이상하다 저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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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깜장생 우리 청 반바지 입은 우리 여학생 왜 그래 어 왜 그래 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어우 야 얘는 야 얘는 아까 전부터 본 것 같은데 도대체 혼자 몇 번을 타는 거야 어 몇 번째야 지금 다섯 번째야 야 너 대단하다 하하하하하 야 엉덩이에 몽고판 좀 안 생겼냐 하하하하하 야 대단한 여학생이네 야 어 이쪽 우리 끝에 남학생 힘내 우리 쪽에 끝에 어 남학생 힘내 어 야 우리 노란치 여학생이랑 같이 탄 것 같은데 야 둘이 아 아니에요?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? 아 몰라? 어 모르는 사이야? 어 같이 탄 거 아니야? 어 같이 탄 거 같은데 하하하하하 야 우리 저기 서머라스 오빠 되게 잘 타네 야 어머 누구세요? 저기 누구세요? 어 친구가 좌우래 어 친구가 어 야 얘 왜 그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야 너 왜 그래 야 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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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 야 어디 아프냐 너 왜 그래 어 바닥에 어머 어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저기 바닥 다니는 알바생이니까 얘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구석구석 자 구석구석 어 아니야 아니야 윗으로 내려가면 돼 아니야 어 야 어 야 둘렉지 어 잡아줘 잡아줘 그렇지 야 옆에 모르는 언니까지 챙겨준다 야아 하하하하하 하하하 어 옆에 아시는 분이니? 옆에 옆에 아니 그 옆쪽에 어? 아니 어 그래 그 옆쪽에 어 오른쪽 아는 사람이야? 아 모르는 사람인데 옆에서 챙겨주는 거야? 야 멋지네 어? 야 멋있어 야 어머 또 떨어졌어 야 또 떨어졌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우 불쌍해 아 야 어떻게 하면 좋아 야 어우 불쌍해 야 또 나왔어? 어 이리 와 오 썸브라스 넌 또 어디 어머 어머 야 깜정모자 깜정모자 내 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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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려 애기 깔려 올라와 올라와 애기 깔려 애기 깔려 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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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야 끝났다랬네 얜 또 왜 이래 너 갑자기 야 나 이 주체바가지 진짜 얘 왜 이래 얘 왜 이렇게 힘을 못써 야 너 힘 좀 써봐 어? 어머? 어머 왜 그래? 어? 왜 왜 갑자기 옆구리 땡겨? 옆구리가 땡겨? 왜 그래? 너 때문에 저쪽에 턱 받칠때 지금 빵 터졌잖아 어? 너 때문에 지금 어? 우리 쪽에 가운데 애기 괜찮아어? 괜찮아? 재밌어? 옆에 옆에 언니 얼굴 봐봐 더 재밌지 자... 밑에서 디스코 이용하실 분들 자 운전실쪽 계단입니다 올라오세요 자 타실 분들 계시면 자 올라와서 기다리셔야 빠르게 이용 가능합니다 자 타실분들 계시면 올라오세요 자 빠르게 한 바퀴 더 자 힘들 내세요 자 이제 두 바퀴 더 가겠습니다 꽉들 잡으시고 아뷰 아뷰 얘네들 갑자기 저러를 하고 있어 어? 야 어린이날 세배하는 거야? 얘네들 왜 이래? 야 블랙칭 야 블랙칭 야 이거 그거 무슨 스텝이야 야 이거 어? 야 어머 어머 왜왜왜 남자친구가 필요해? 남자친구가 필요해? 왜 거기 가서 아디다스한테 덮질라 그래 왜 그쪽에 있는 아디다스한테 덮질라 그래 어머 어디가 어디가 왜 친구를 두어 어디가 오 오 오 그 오빠 그 오빠? 아 얘네들 이상한 애들이네 어? 야 깜짝보자 아니 아기 좀 잘 좀 챙겨봐 어? 아니 아기를 왜 이렇게 못 챙겨 어? 잘 좀 챙겨봐 어? 아기 좀 잘 좀 챙겨봐 아기 좀 어? 아니 아기를 왜 또 목 졸리지 또 목 졸라 죽일라 그러지 또 또 아기를 어? 아기를 또 목 졸라 죽일라 그러지 또 어이야 야 우리 집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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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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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안경끼는 여학생 왜 저러지? 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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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선글라스 어머니 힘내세요 어 되게 잘 타시네요 어머니 야 되게 잘 타 어 옆에 옆에 누구니? 얜 누구니? 얜 누군데 바닥에서 저러고 있어 어? 야 어 아디다스 풀세팅 어 얘 왜 너도 우리 바닥 닦아주냐? 너도 우리 바닥 닦아주는 아르바이트 생이냐? 얘도 왜 이래 어? 얘도 왜 이래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올라오세요 야 아 누구랑 탔어? 혼자 탄 거야? 아 혼자? 혼자 탔어? 야 이걸 혼자 탔어? 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올라오세요 자 자기 자리 원위치 합니다 자 자기 자리 원위치 하시고 자 밑에서 자 디스코 이용하실 분들 자 밑에 계시지 말고 올라와서 기다리셔야 빠르게 이용 가능하니까 자 타실 분들 계시면 올라오세요 자 운전실 쪽 계단입니다 타실 분들 계시면 올라오십시오 자 힘드세요 이제 빠르게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라스트 자 고생들 많으셨네요 자 우리 이용하실 분들 계시니까 이제 빠르게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자 여기서는 얘네들 또 이상하네 얘네들 또 이상해 어 얘네들 왜 이래? 쟤 술 먹었냐? 쟤 왜저... 저게 집에서 나오기 전에 엄마나 막걸리 한 잔 한 사발 했나보네 이거 얘 왜 이렇게 다리가 풀렸어? 어? 왜 이렇게 어머! 척밥 짓이 어디가! 어머! 야 쟤네 여자끼리 어딜 덮쳐 어머어머 야 이거 웬일이야 야 여기 여기 가족 배참살 일어나고 있다 여기 가족 배참살 어? 야 우리 깜짝 모자 애기 챙겨야지 애기 야 애기 챙겨야지 애기 바닥에 쓰러졌잖아 야 깜짝 모자 자 여기까지 자 타시느라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네요 자 남은 시간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자 내리실 때 타셨던 쪽 반대쪽 출입문입니다 자 즐겁고 편안한 어린이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이들 돌아가세요 땡큐